안녕하세요. 여러분 예빌입니다. 오늘은 뭘 할 것이냐 집에 도어락하고 배전함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걸 제거하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어중간하게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. 그 부분을 이렇게 메우려고 하는데 도어락 부분은 요런 모양으로 요런 모양으로 1cm 정도 공간이 이렇게 비워서 그 부분을 메우는 장식을 해서 이제 붙여서 그 공간이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. 공간이 어떻게 비었냐 하면은 사진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. 잠시만요. 네 이런식으로 비어있던 공간을 메울 건데 내전함 부분을 담당할 때는 요 파츠에서 내전함 부분은 세로로 긴 이 파츠에서 해결을 할 것이고 노락은 명암에다가 이렇게 형을 이렇게 형을 이렇게 형을 본을 명암으로 본을 떴어요. 본을 떳대로 그어서 잘라서 딱 맞게 설치를 할 겁니다. 자 그럼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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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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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